총선이 1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탈당과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여전히 선거구별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야의 제주지역 후보 공천이 지금 마무리가 됐죠? 정당별 후보 공천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시 갑선거구의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제주시 을선거구의 김왕규 국회의원, 서귀포시 선거구의 위송곤 국회의원을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시 갑선거구의 고광철 국회의원 보좌관, 제주시 을선거구의 김승욱 전 당협위원장,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을 공천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주시 을선거구의 강수나 지역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공천이 이제 끝났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탈당이나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네, 제주시 갑선거구 전략 공천에 따른 후유증인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울산의 권명호 의원 보좌관인 고광철 씨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문제는 고광철 보좌관이 제주 출신으로 20년 동안 국회에서 보좌관을 했고, 21대 총선 당시에는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기도 했지만, 지역 정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데요. 허용진 전 제주도당 위원장도 처음 들어봤다고 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이 전화를 해서 제주 출신 성악가를 전략 공천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거에 문재인,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한 인물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요. 김영진 예비 후보 공천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광철 보좌관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전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고, 허용진 위원장도 공천 결과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본 뒤 20일이나 기다렸던 김영진 후보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었다는 건데요. 결국 김영진 예비 후보는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요. 이미 컷오프 됐던 장동원 예비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허용진 위원장까지 탈당하면서 서귀포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도 있다고 했죠. 서귀포시는 제2공항 찬성 여론이 높아서 국민의힘이 경합지역으로 기대했는데 서귀포 선거 판세까지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진보당하고 선거 연대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상황이 좀 낫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겉보기에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진보당 송경남 예비 후보가 양보하는 형식으로 민주당 김한규 예비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김한규 후보에 비해서 송경남 후보 지지율이 훨씬 낮다 보니까 단일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진보당은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제주시 갑선거구는 네거티브 공방에 따른 경선 후유증이 오래가는 모양새입니다. 문대림 예비 후보가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려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송재호 의원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로 2주일째 침묵하고 있는데요. 김영진 후보 측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송재호 의원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던 것을 놓고 인간적 배신이자 녹취, 중독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 제주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들의 TV토론회가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선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MBC는 언론 4사가 공동 주최하는 제주시 을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다음 주 화요일 12일 밤 11시 30분부터 90분 동안 방송합니다. 19일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26일에는 제주시 갑선거구 토론회를 같은 시간대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선거구가 적다 보니 후보들이 TV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게 됩니다. 후보들의 강점과 약점이 유권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민심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